안녕하세요 최샘의 농업톡톡의 최샘입니다 요즘 샤인 가격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추석 이후 연일 가격이 떨어지고 전년 대비 50에서 60% 수준입니다 가격이 조금씩 서서히 하락했다면 충격이 덜 할텐데요 갑자기 반토막이 나니까 충격이 큽니다 그렇다 보니 저장고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공판장에 내지 않고 저장을 많이 하셨을 테고 추이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의 샤인머스켓 소비자 가격은 너무 비싸던 것도 사실입니다 손쉽게 일상적으로 사먹기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가격은 소비자가 부담없이 손쉽게 사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정화가 되고 구매에 대한 만족을 늘려서 구매 횟수가 늘어나야 하는 것이 우리 포도산업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까요? 오늘은 샤인의 가격 하락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 원인들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샤인머스켓 드림으로 재배가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올 초 통계상 5192헥타이지만은 실제 면적은 그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샤인머스켓 재배로 주위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사과 농사 하시던 분도 샤인, 복숭아 농사 하시던 분도 샤인, 직장 다니신 분들도 부업으로 샤인, 기농하시는 분도 샤인, 젊은 분도 샤인, 연세가 있으신 분도 샤인 정말 샤인 재배 면적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 절대적인 생산량도 늘었습니다 소비량이 비슷하거나 설령 소비량이 는다고 해도 공급량이 그것보다 더 많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같은 양을 갈라먹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한 몸값 대접받던 샤인머스켓이 그야말로 지금은 흔해 빠진 샤인머스켓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추석이 많이 빨라서 덜 익은 포도의 유통입니다 우리나라는 다 아시다시피 명절이 대목입니다 과일이라는 것이 일상 소비로 전환되고는 있습니다만 명절이라는 대목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통업자나 농가에서는 어쨌든 대목을 잡고 소득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노지 비가림에서 9월 초에 수확할 수 있는 샤인농가는 착과량이 극히 적은 2년차 빼고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달기 때문에 빠르면 9월 말 10월 달 다 넘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실제 올해 추석 때 샤인을 구입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비싼 값에 샤인을 샀는데 맛이 없어서 사람들이 먹지를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익지도 않은 포도가 유통되어서 소비자에게 저렇게 가게 되면 처음 샤인을 접하는 분들은 샤인은 맛없는 포도라고 인식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맛있는 샤인도 드셔보셨던 분이라면 이거 그때는 맛있었는데 이건 또 왜 이러지 하고 이제는 샤인을 사고 싶어도 맛이 쓸지 없을지 몰라서 망설이게 되고 구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샤인머스켓이 얼마나 맛있는 포도인지 모릅니다 단단하고 파삭하고 머스켓 향이 나는 그런 포도인데요 이런 좋은 포도가 이렇게 천대받는 상황이 되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세 번째는 급격히 재배 면적이 늘면서 고품질 포도도 많지만 저품질 샤인도 동시에 급격히 늘게 되었고 소비자들이 저품질 샤인을 많이 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군중 심리로 좋닥 하면 다 좋게 느껴지는데 안 좋닥 하면 또 다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좋은 분위기가 되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결국 현재 생산량은 많고 저품질 샤인으로 소비자들은 실망하여서 흔해 빠지고 맛도 없는 샤인머스켓 이미지로 구매력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샤인머스켓 품질은 어땠을까요? 전년 대비 좋지 못했습니다 당도, 껍질, 머스켓향 등 집집마다 작년보다 좋다는 평가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농사는 내 기술만 좋다고 잘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농사 결과는 해마다 다릅니다 나는 똑같은 기술을 적용하여도 나무의 상황과 기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똑같을 수가 없고 그래서 농사가 정말 어려운 것이고 매년 똑같이 농사를 짓거나 옆집에 농사 잘 짓는 집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농사는 하수입니다 그러나 만일 농사를 잘 지어도 소득은 또 품질과는 별개로 경제 여건 등 여러가지 영향을 받습니다만 일단 고품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품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억나십니까? 그 해에 7, 8월에 50일간 김장마로 저희 지역은 두 달간 강수량만 835ml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이 식물의 광합성인데요 광합성으로 만든 탄수화물로 잎도 만들고 중길도 만들고 열매도 맺고 익히고 한다고 했습니다 햇빛이 있어야지 광합성을 하고 탄수화물을 만들 거 아닙니까? 모든 생육기 햇빛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7월, 8월 열매가 제대로 커야 하는 중요한 생육기에 매일같이 비가 오니 열매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도 가리 발달 과정에서 수차례 설명드렸듯이 포도는 변색기 전까지의 상황이 최종 포도 품질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변색기까지 그때의 기상이 좋지 못했거나 착가량이 많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탄수화물 농도가 낮을 때 뭔가 제대로 기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후 날씨가 받쳐주어도 고품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해 많은 농가에서 생리장애를 겪고 품질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료를 넣는다고 해도 탄수화물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21년도는 그나마 7월 1조 시간이 204.5시간으로 19년도 163.4시간, 20년도 96.2시간에 비해서 좋았습니다 22년도 올해 7월 1조 시간은 182.2시간으로 전년 대비 부족하였는데요 7월 1조 시간 부족이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마다 기상이 다른데요 저희 지역보다 1조 시간이 떨어지는 곳이 많았을 것입니다 포도의 최종 품질의 결정은 7월 변색기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나문의 양분으로 몰매의 모든 기능을 완성하고 이후 만들어지는 양분으로 익혀 나가고 성숙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7월까지의 기상이 엄청 안 좋았다가 8월 이후 아무리 기상이 좋아도 제품질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물론 7월까지 기상이 너무나 좋아서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잘 만들어 놓았는데 성숙기 8월부터 9월까지 날씨가 너무 안 좋으면 그것 또한 제품질은 안 되겠지만 경우가 다릅니다 사람의 발달과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성장 시기가 있는데요 성장할 때 제대로 못 먹고 발달을 제대로 못했는데 20살 넘어서 아무리 잘 먹는 듯 그때 못 만들어진 것이 다시 만들어지기 어려운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세상 이치가 식물이나 동물이나 비슷하다 세부 상황은 물론 다르겠지만 어쩜 이리도 살아가는 이치가 비슷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3년차이신 분들 작년보다 분명히 많이 다셨죠 우리는 3년만 되어도 2년차에 조금 단 거 다 보상 받으려고 합니다 한 가지에 하나가 아니라 두 송이도 허다히 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7월달 1조 조건은 전년 대비 좋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전년보다 품질이 떨어지겠죠 껍질이 왜 이리 쉽히나 덜 달다 향이 없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원인을 또 다른 데서 찾으시죠 더 그릴을 해서 그렇다 더 그릴을 껍질의 주 원인으로 또 돌려서 풀매트를 써야 되네 하시는데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내 안에서 찾아야 하는데 또 남탓을 하는 겁니다 물론 더 그리의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풀매트보다 더 그리가 가리비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껍질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포도를 다 맛있게 키울 만큼의 탄수화물 수준입니다 탄수화물 양을 수치로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내 포도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탄수화물 수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찌해야 됩니까 능력에 맞게 열매를 달아야 합니다 착과량을 줄여야겠죠 일본 품질을 우리가 못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가요 일본이 우리보다 기술이 좋아서 인가요 그것보다도 착과량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착과량이 훨씬 적습니다 송이 크기도 500g으로 작은 데다 과리 크기도 우리만큼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기술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나무의 능력에 비해 착과량이 많은데 고품질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열 송이인데 어찌 열다섯 송이를 달고 열 송이 달았을 때와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눠먹기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또 세상만사 이치가 또 다 똑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예상하는 바이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물량이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품질 포도 생산밖에 없습니다 저품질로 소비자를 실망시켜서는 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품질이 받쳐주어야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구매력이 생기고 포도 산업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추석 때 덜 익은 포도를 내신 분은 당장 나는 돈 벌었겠지만 다른 분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준 것이고 그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나만 잘 살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샤인머스켓을 꼭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도 맛없으면 안 사먹습니다 무조건 품질이 좋아야 소비자가 다시 찾고 저장도 할 수 있고 수출도 하고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농사는 하늘과 동업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농업 여건이 무지하게 안 좋습니다 20년도에 긴 장마 작년 가을부터 올 봄까지 극심한 가뭄 시기에 맞지 않는 생육기, 저온, 고온 등 기상이변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기상 여건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착화량 조절입니다 많이 달고 날씨 안 좋으면 폭망합니다 그러니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아무리 커도 한 송이 700g까지만 키우고 나무를 파가면서 한 가지의 한 송이가 많다 싶으면 과감하게 잘라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이 샤인머스켓 위기를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품질을 높이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다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같이 망합니다 소비자들이 어느 것을 사더라도 만족하고 재구매할 수 있는 포도를 만들고 가격은 안정화되면 농업인들도 소득도 안정화되고 선순환이 될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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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